이지은 기자가 청주에 있는 M플러스 공장에 직접 다녀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갔다 오셔서 만든 리포트부터 먼저 내용 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이 지금 M플러스 회사에 대해서 일단 계략적인 상황을 좀 한번 보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생산 장비 제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M플러스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 전해지를 액체에서 고체로 바꾼 배터리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이 적어 꿈의 배터리로 불립니다. M플러스는 전고체 배터리 생산 장비를 국내 두 곳, 해외 두 곳에 공급합니다. 이번 수주권은 내년 실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수주를 해서 열심히 제작 중에 있긴 한데 대략 올해 말경에 다 완성해서 납품하는 그러한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를 대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확장된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다양한 기술들을 저희가 또 새롭게 개발을 해나가면서 또 접목하면서 또 다른 장비로도 또 넓혀나가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M플러스는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릴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계 중국 배터리 기업 앰비전 ASC와 미국 배터리 스타터 아워넥스트 에너지가 대표적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변동성을 보였지만 지난해 수출액은 약 3,254억 원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95%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이 47%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20년 넘게 쌓인 개발 노하우와 이를 뒷받침한 꾸준한 투자 덕입니다. 전체 임직원 가운데 연구 개발 인력은 60%에 달합니다. M플러스는 매출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수출 비중이 원래 높았던 회사고요. 2016년 이후부터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이 점점 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미국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M플러스는 그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도 90% 이상 수출 비중을 유지해 나가면서 영업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 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많은 장비들이 납품이 되었고 저희를 찾는 고객들은 M플러스가 어느 회사에 어떤 장비를 납품을 했더라 그런데 그 고객사가 나오는 생산량을 보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돌아가네 라는 게 저희는 간접적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돼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찾아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성장세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3,400억 원, 영업이익은 23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M플러스는 실적 규모가 성장하는 데 힘입어 2030년까지 매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늘어난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 사공장 증설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5천억 원 규모의 생산 능력은 두 배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터리 시장이 매년 약 20% 이상씩 성장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저희가 배터리 조립 장비뿐만 아니라 전구제 장비, 전극 장비, 포트폴리오가 넓어지기 때문에 매출 1조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M플러스는 2차전지 제조 분야에서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이지은입니다.